칙성을 못 떠나요 칠성은 칠성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요 원성실성을 떠나는 게 아니고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을 떠나는 거예요 그 전에 적었죠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그 다음에 이은에 가서는 제7식을 설명합니다 3 능변식 가운데 두 번째 다음 둘째 능변식은 그 식을 말라라 말하나니 제7 말라식이요 딸만 늘 나면 말자를 이름지면 아들나요 말순이 말래 말똥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동생은 아들낳대요 그런 데를 내가 많이 봤어요 제8식에 비하면 말라요 근본식이 못되지요 말라란 말은 오염되는 오염식이요 항상 생각을 하는 차량식이고 제8식에 의해서 구르고 반영하여 제8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8식에 의지해가지고 말라식도 자꾸 굴래요 지구도 굴르고 자전공전 가는 것처럼 우주 모든 천체들이 다 별이고 달이고 모두 다 자전공전 가지요 말라식도 역시 그렇게 굴르고 반영한다 반영이란 말은 다른 외계의 어떤 환경 대상의 마음을 생각을 거기에 끌고 간다 그걸 반영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넝쿨이 나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반영이라고 해요 반영한단 말은 열차가 철도 위에서 달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반영이요 선인들이 친도를 많이 확보하면 반영이 많다고 합니다 친도 단련을 잘한다고 차량하는 것으로 성과 상이 되었네 전반에 열 페이지 첫째 줄에 이숙식과 사량식이라고 했죠 사량식이 바로 제7식인데 제8식에 의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것으로 성과 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칠식의 성질도 차량이고 또 칠식의 양상도 차량이다 말이에요 차량 빼놓으면 없어요 늘 생각을 놓지 못하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가 제7알라식이라고 쉽죠 뭐 그런 것은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죠 자성사량, 행상사량 또는 차량 자징분은 자성사량이라 하고 자징분 그 전에 말했죠 자징분이란 거 자징분, 견분 하잖아요 자징분은 자성이 자성의 차량이 제7식 가운데 성과 상이 되었다는 그 성자 이야기요 견분은 행상이다 성과 상이 되었다는 행상 차량입니다 자징분, 견분, 상분이 있죠 상분은 또 뭐겠어요 이거는 상분은 필요가 없지만 상분은 관연하는 관연이죠 상분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만약에 상분은 만약에 상분을 말한다면은 제7식의 상분은 관연의 대상입니다 제7식의 상분에 잡고 거기에 왔다갔다 거기에 이렇게 잡고 모두 매달려서 거기에 반연하거든요 반연이란 말이에요 반자로 이렇게 씁니다 반자 인연한다는 연자죠 사불반자요 나무를 올라가는 사람이 나무 잡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반연이에요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구렁이가 담넘어 가면은 구렁이가 담넘어 가는 것이 반연이에요 담을 반연해서 구렁이가 넘어가거든요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엉금엉금하니 엉큼하게 한다고 사실은 구렁이가 엉큼하지는 않은데 그냥 구렁이는 입상으로 봐가지고 구렁이가 담넘어 간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죠 구렁이가 담넘어 가면서 새 같은 거 잡아먹으려고 가만있다 새가 그 옆에 있으면 얼른 잡아먹죠 사령하는 것으로써 그러니까 자징분은 제7식의 자성의 생각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자징분은 제7식의 자징분이고 견분은 또 제7식의 견분인데 행상의 사령이에요 네 가지 번외와 항상 함께 가나니 제7식은 제8식보다 번외를 더 많이 일으킵니다 네 가지 번외는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아치와 그리고 아견과 및 아만과 및 아에이다 이게 네 가지 번외에요 제7식은 아집을 못 떠나가지고 아치 아치를 세웠다가 없애는 수도 있죠 그 아치하고 바람은 같죠 아치와 아견과 아만과 아에 아치라는 것은 아집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진리에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그 마음을 아치라고 합니다 아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집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소견을 일으켜요 내가 제일이다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제일이다 자기의 주견만을 내세우는 그런 것을 아견이라고 합니다 아만이라고 한 것은 자기가 제일 유대하다 자기가 제일 높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보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 아이라서는 자기 이상은 없다고 하죠 자기만을 가장 사랑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런 번외를 못 떠나면 천상천하의 부가 독종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하면 아예 떨어지기가 쉽죠 이런 번외를 떠난 차원에서는 천상천하의 부가 독종이라는 것이 허물이 없지만은 네 가지 번외를 못 떠난 차원에서는 천상천하의 부가 독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거나 그런 허물에 범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제일이라고 내가 제일이라고 자기를 제일 사랑하죠 자기 것이면 굉장히 소중하고 나뭇것은 소홀히 여기고 나뭇것은 그냥 마고 낭비를 해도 좋고 소모를 해도 좋다는 식이 다 아예해서 잘못된 그렸던 생각이라 나뭇가니까 뭐 양재물도 뭐 공것이라면 마고 먹는 방이니까 그게 다 아예해서 그렸던 생각이죠 그 밖의 촉들과 함께합니다 그 밖의 촉이란 말은 다섯 가지 변행이요 아까 촉수상사 촉과 자기와 수와 상과 사 10페이지에 나와있죠 10페이지 일곱째 줄하고 여덟째 줄에 그겁니다 10페이지 일곱째 줄하고 여덟째 줄에 촉과 자기와 수와 상과 사 다섯 가지 변행이요 변행과 더불어 함께한다 유부무기에 해당되고 아까 재팔식은 무부무기인데 여기는 유부무기라 처음에 설명했으니까 쉽지 않아요 지금은 번호를 일으켜가지고 본래 청정한 본래 깨끗한 그 참마음짜리를 순수 이성을 가리움이 있다 오염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한 무기에 해당이 된다 무부무기에 해당되니까 안 좋은거죠 무부무기라면 좀 괜찮은데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도를 통해가지고 부처되면 어디에 해당돼요 어디 알아보세요 그건 숙제로 도와둘까 무부무기인가 무부무기인가 한번 알아보세요 도통한 사람들을 부처의 마음짜리는 어디에 해당돼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나의 거시기에 걸려든 거요 나의 최면에 걸려들었어요 내가 그 묻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세 가지를 다 떠나버려 합니다 북처의 경기에는 이걸 다 떠나요 선악무기는 선악무기는 벌써 의식이 의식료 의식 작용에 해당이 되기 벌써 의식을 초월한 운영의 경기에서는 선성 악성 무기성 다 떠나버리니까 유부무기고 유부무기고 다 떠나버려야지 그것이 남아있으면 아직까지 중생 중생계라요 이것들은 전부 다 나쁜 거에요 그래서 불사선 불사하다 너같이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한 사람도 잘 없을 거에요 육조신임이 육조신임이 자기 그것이 도명 스님에게 생겼되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그러할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어떤거냐 주인공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다 선악무기를 다 초월한 차원에서 육조신임이 법문을 하신거죠 음무소주 음무소주가 되는 것은 선악무기를 다 떠난 차원이라야 음무소주요 만약에 선악무기 중에 뭐가 무부무기가 있든지 또는 선이 있더라도 나빠요 보통은 선이 좋은 것 같지만 진짜 순수 이성을 개발해서 순수 이성을 깨달아 들어가는 순수 이성 그 자리는 선도 악도 무기도 다 다른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러할 때 이렇게 육조신임이 말씀을 하셨죠 도 명심한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러할 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입니다 본래 면목인가 본래 면목은 본래의 뺨짜리 본래의 순수 이성 어머니가 낳아준 이 얼굴이 본래 면목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낳아준 이 얼굴 말고 진짜 본래 면목이 그냥 있어요 천진만물의 본체인 그 자리에 재팔식이라고 보면 또 틀려요 네 그 자리에 또 재팔식이다 하면 그건 재팔식도 아니에요 재팔식의 실성은 절지언정 재팔식 그 자체는 아니에요 재팔식은 파도친 거품이 생긴 물과 같아요 파도 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벌써 친 것이면 물이 평온한 불은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요 벌써 칙이라고 하면 칙은 파도친 마음이라요 파도가 일어난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장식해 창주라 그래서 등가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힓이 뭐라고 까마 힓이 다 아멘 아멘 4권 능가경 능가경이 10권짜리도 있고 4권짜리도 있고 7권짜리도 있고 그렇죠 능가경 우리 지금 해수도 잘 기억이 안 나죠 4권 능가경 첫째 4권이나 비슷비슷해요 말만 조금 글자 한두자씩 다르게 상식회가 상주 언어 이 상식회는 여러장 여러장이 여러장도 되고 재팔식은 실성도 되고 진실성이라도 이렇게 하느냐 혼동하지 안할까봐 혼동할까봐 이렇게까지 밝힙니다 재팔식의 진실성은 여러장이요 재팔식의 양상 재팔식이 파동친 것은 벌써 틀린거고 장식회란 말은 여러장 진엿자리 여러장 장식의 바다는 항상 항상 머물러 있거나 고요한 바다물 그 자리에는 청정하고 고요하고 또 그 자리에는 요동도 없고 아무 변태가 없는데 그러니까 변태가 없으니까 진여지요 상주라는 그 말은 청정하다 진여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경계풍이 움직이는 바로 경계의 바람은 육근 육진 같은거 운명풍이죠 운명을 일바시는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막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움직이는 바로 가지가지 모든 측라인 요게 이제 전오식 제6식 제7식 제8식 그러니까요 여기서 측라인이라고 내가 이 말하려고 쓴거요 아까 내가 그 뭐라고 말했죠 측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벌써 파도가 일어나는 그 마음 파도가 파문이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측은 그래서 가지가지 여러가지 그 측의 파도가 막 그냥 일어나면서 폭풍에 바람이 막 파도가 막 파고가면 대시미터까지 일어나잖아요 날등자 날고 뛰면서 여러가지 굴르면서 막 생겨난다 시그 파도가 우리 중생들은 시그 파도 속에서 풍파를 많이 겪는거요 이 새파를 겪는 것도 그렇고 시그 파도에서 풍파도 겪고 새파도 겪고 물결 치는대로 그렇게 그냥 한세상 살아갈다 어디로 가는지 공수래 공수고가 되는지 인생 일장 춘몽이 되는지 그냥 그렇게 그렇게 가고 마는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발심하고 수행하고 깨달아서 도우를 통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것까지만 해야 되겠네 그만 써 그것까지만 읽어보려고 유부무기에 해당하고 구지에 따는대로 얽매이 나니 그전에 구지를 설명했죠 삼계 구지 삼계 구지에 어디에 태어나든지 욕계에 태어나든지 구색계에 태어든지 색계에 태어든지 태어난 대로 자꾸 태어날 때마다 그 칠식이 작용을 해가지고 마음이 아집을 일으키면서 얽히고 설키고 얽매해서 거기에 끄달리고 있단말고 그러니까 칠식번에는 아라한이 되어서 끊기도 하고 여기도 아라한이 대승 아라한이 사실은 그리고 위에서 대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다는 그냥 대승이라는 말을 밝히지 않았어요 원칙적으로는 대승 아라한이라야 맞아요 대승 아라한과 멸진정 멸진정 멸진정은 소승도 들어가기도 하고 대승도 들어가죠 멸진정에 들어가면 칙이 차단되어 버려요 차가 시동을 꺼버린 것처럼 시동 꺼버리면 차가 그냥 정지가 되어버리죠 그것과 같이 멸진정에 들 때나 멸진정이란 말은 수와 상이 차단된 색수상 행시 가운데 수와 상이 없어진 그 정의라요 멸수상 정의라도 해요 수음과 상음 이것을 초월한 그 정의 멸수와 상 멸수상 멸수상 병이 수와 상이 없어진 정의라 멸진정에 들면 호흡도 차단되고 티도 돌지 안하고 또 침진대사도 다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같이 그래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데 죽은 사람은 다시 죽었다 깨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멸진정에는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다시 본래와 똑같이 생동을 해요 그런 정도가 돼도 대단하지요 우리는 그런 정도를 못했으니 말이에요 미진포체도 그런 정도는 못갔어요 미진포체에 지금 나와가지고 숙여하는 사람 멸진정 정도도 못되고 과거 전생을 기억하는 숙명통 정도 되잖아요 과거 전생을 좀 아니까 그런 정도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멸진정 정도만 들어가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대단한 경기 또는 출세간의 도에서 속세를 벗어나는 출세간 도에서 여러가지 그 발심 수행을 해가지고 사제법이나 시치비 인연법이나 뚝바라밀법을 닦을 때 그런 도에서도 이 칠식의 번호는 없어지네 끝까지 마십시다